안녕하세요 로율님들 겨울에 꽁꽁 껴입기보다 멋부려보는 데일리 룩북 얼쥬코님들을 위해 다양한 명품 아이템들과 함께 스파 브랜드도 매치해 보았어요 7days 룩북 start 전날 밤에 다음날 입을 코디를 정해 놓고 잠드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탑은 이자벨 마랑이고요 시스루 울 니트고 몸에 착 붙는 핏입니다 팬츠는 마시모드 띠 울 팬츠이고요 핏이 예쁘면서 먼지가 많이 달라붙어요 슈즈 로코코율 블랙 마드모아제 최고급 실크의 정품 스와로브스키 제가 제작하고 제가 너무 잘 신고 다녀요 최애 슈즈예요 watch flawless 데이트 저스트 우먼 콩비를 니트 위로 착용해줘요 이어링 디올 크기가 다른 진주 2개로 이루어졌고 우아하면서 힙한 느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어링이에요 겨울엔 이렇게 옷 위에 시계를 해주는 이 느낌이 오묘하게 예뻐요 코트 글로에 여주 아울렛에서 구매했고 아이보리 바탕에 검은 선으로 체크 소재가 빳빳해서 각이 살아있는 오버핏 코트예요 무게가 가벼운 선글라스 겨울이야말로 선글라스가 패션 필수 아이템이에요 샤넬 클래식 라지 사이즈 램스킨 금장입니다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느낌 저의 최애 가방이에요 립스틱 맥 파우더 키스 루이키드 어리틀 탄드 아이섀도우 샤넬 웜 멀티 컬러 아이섀도우 샤넬 웜 멀티 컬러 아이섀도우 역시 전날 밤 화요일에 입을 룩을 준비해요 어제는 블랙 앤 화이트라면 오늘은 캔디 컬러로 입어볼까요? 탑 더 샤인 캐시미어 아이보리 한겨울에 반팔 니트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녀서 가능한 코디인듯 하지만 요즘은 밖에 오랜 시간 나가 있을 일이 드물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팬츠 하이웨이스트이고 밝은 베이지 컬러로 상의와 컬러를 은근하게 맞춰줬어요 엉덩이에 왜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거죠? 오랭 슈즈 사라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아이보리, 베이지, 그레이가 약간 섞인 듯한 컬러의 슈즈예요 이어링 디어 이것으로 저의 최애 이어링 등극인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구매한 디올이에요 최근에 구매한 로즈드방 이 방엔 평소에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워서 닭살이 앞도 예쁘고 고리도 예뻐요 혼자 착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마쇼프는 제가 이 팔찌만 하려고 하면 달려와서 자기가 채워주곤 해요 자상함 만렙이에요 코트 DK&I 오프라기 털복숭이 코트예요 여름 쿨톤인 저와 찰떡 컬러인 연보라빛이 도는 핑크 코트예요 백 발렌티노 캔디캔디한 분위기에 정점을 찍어줄 레몬 옐로우 컬러의 락스터드 클러치예요 옷은 옐로우를 입지 않지만 클러치나 백은 경쾌한 포인트가 돼서 가끔 기분 좋아지고 싶을 때 들어요 이 펜디 가디고는 넥 부분에 밍크로 된 카라를 붙였듯 떼었다 할 수 있어요 이 펜디 가디고는 넥 부분에 밍크로 된 카라를 붙였듯 떼었다 할 수 있어요 이 펜디 버전 모두 좋아해요 탑 펜디 캐시미어 가디건 컬러 블럭도 예쁘고 그 사이에 시스루로 되어 있어서 디테일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팬츠 로커커율 제가 바잉했던 제품인데 핏도 컬러도 예쁘고 편해서 2년 동안 저의 최애 청바지예요 모든 명품 제품들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먼저 구매한 명품인 것 같습니다 어렸던 그때도 잘 골라서 잘 샀구나 싶어요 가죽줄이 주는 포근함과 지적임이 있어요 쇼즈 저렴해서 평소에 특별한 조심성 없이 신을 수 있어 좋은 쇼즈 기본 디자인이어서 활용도가 좋아요 코트 클로에 월요일에 입었던 코트인데 이렇게 코디하니까 다른 느낌이죠? 백 샤넬 클래식 미니 저의 최애 가방이에요 크기도 딱 적당해서 평소에 데일리로 하고 다니기에 딱이에요 캐비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덜 티나지만 스트랩 부분은 많이 스치는 부분이 점점 까지고 있어요 역시 전날 준비합니다 탑 이자벨 마라 월요일에 입었던 시스루 울 니트 팬츠 마시모두티 월요일에 입었던 울 팬츠 슈즈 럭카 커유 블랙 마드모아젤 스와로브스키 저의 최애 슈즈 워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프리미에르 워치 이어 림 티파니 앵커 볼 이어 림 코트 막스마라 캐시미어 100% 이 컬러를 소컬러라고 합니다 백 펜디 피카브백 크기가 적당하고 가죽질이 좋아서 고급스러운 블랙이에요 컵 이케아 샴페인잔 사과, 찾, 즉, 주 공복에 힘내고 싶을때 마셔요 스카프로 이루어진 느낌의 원피스예요 핑크와 옐로우, 아이보리의 컬러 조합이 맘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단추로 여미고 스카프처럼 연출해줄 수 있어요 백 샤넬 WC구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 512기가 실버 컬러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정열적으로 연출해 볼게요 원피스, 마시모 두티 이어링, 디올 슈즈, 로코코율 블랙 마드모아자, 스와로버스키 워치, 샤넬 프리미엘 디올가 레이어드 해줬어요 가디건 바네사 브루노 아테 성근자임으로 되어있는 제가 좋아하는 가디건이에요 백, 팬디 피카브 백 일요일에도 역시 전날 준비를 합니다 일요일이니 편하게 입어 볼게요 탑 짜라 이 자라는 지금도 구매하실 수 있어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 놓을게요 로맨틱한 니트로 입었지만 입고 있지 않은 거 같은 니트예요 끈 없는 브라를 입어야 더 예뻐요 스커트 짜라 6년 전에 구매한 스커트예요 니트 스커트로 정말 편해요 이어림 디올 세 개의 진주가 뚱뚱뚱 달려있는 귀걸이예요 슈즈 ZARA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백 셔넬 WOC 향초 디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구매한 디올 향초예요 향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뒤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쿠키 영상 있어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세븐 데이즈 룩북 로이 님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메리 크리스마스 2020 한해 이율아트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혼식 본식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새해가 밝으면 공개할게요 행복하고 편안한 연말 되시고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Another New I am a Healthy I never knew You're gonna moonlight in your hands Till the night I hate you You your my moonlight Moon Moon Light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이율아트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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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